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2년 7월에 출고된 2012년식 땅용 코란도 스포츠 CS7 바륜 레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km 정도 탔구요. 판매금액은 1,080만원. 사고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2년 7월 24일 출고 2012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2만2,797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다 멀쩡하구요. 다른 부분도 특이사항이 전혀 없네요. 다 오일 양호하고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단순 교환 전혀 없고 특이사항 전혀 없고 누유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하드탑 장착이 되어있구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고 타이어 상태도 다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엔진 룸이고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 이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있고 오토미션이고 기기판상 주행거리는 12만2,812km. 여기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좌석, 후방카메라 잘 나오구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있고 내비게이션은 지니로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주수석 다 열성시트 장착되어있고 4륜이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있네요. 여기는 트렁크 쪽이고 축제 안쪽.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편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2년 7월에 출고된 2012년식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레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2천km. 차량 상태 너무 좋구요. 판매금액은 1,0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